친구들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도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지난주에 추러진 제64의 한능검쇼 기본 문제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민석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우리 1번 문제부터 해설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VR 가상체험관이래요. 이 시대 때는 비파형돈검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푸집에 주물을 두어서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비파형돈검 나왔잖아요.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들 고인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무덤이 있었죠.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렇죠? 정답은 4번이죠. 우경은 여러분들 철제 농기구와 더불어서 철기 시대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동굴박집은 구석기. 자 정답 4번. 자 2번 문제. 읍금산노, 체코, 조켄, 무천, 당궁, 과마, 반옵비. 다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 나라와 관련된 건데. 그렇죠? 지금 근데 무천 나왔고 읍금산노 나왔고 이거 관련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 똥해로 가야겠죠. 똥해. 동화책 맞죠? 똥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백제 전성기를 맞이하다. 자 백제 전성기 누굽니까? 근육이 많아. 근초고왕. 근초고왕. 만의 세력을 열어 복도시켰고 남조, 동진미, 해외와 교류했다. 뿐만 아니라 근초고왕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떨어져 있는데 바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 고구왕왕을 전사시켰죠. 다 3번이 되겠고요. 사비로 천도했던 건 백제 성왕 22담로 설치했던 건 백제 무령왕 독서 3분간은 여러분들 신라 원성왕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수의 군대를 이곳에서 크게 물리쳤다. 와우. 살수대첩. 맞죠? 안시성 싸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좋은 게 소나라가 쳐들었고 당나라가 쳐들었는데 그 사이 스토리를 물어보는 문제였어. 바로 연계소문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연계소문이 권력을 잡고 고구려 실권자가 되었죠. 실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되었지.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때 연계소문의 정변. 연계소문이라는 인물이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구려 왕이었던 영유왕을 시해하고 시해란 말은 왕을 죽인 거야. 그리고 보장왕이 안 쳤죠. 그러면서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취하니까 당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의 침략을 안시성에서 물리쳤죠. 답은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이야기고요. 장문휴 발의 무왕 때 이야기. 건모자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붕 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혈통에 따라 관직 진출 제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차별했던 거. 신라의 신분제도. 바로 요건 뭐예요? 그렇죠. 골품제도죠. 골품제도. 1번 학생이 맞았네요. 자 그 다음.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경상부터 경주에 있는데 선동양 때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서 만든 거래요. 그리고 기단 위 모퉁이에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상이 놓여있대요. 자 사자상 찾으면 되겠지. 그쵸? 이거 여러분 어려운 말로 분항 모전석탑이라 그래가지고 전탑을 모방했다 이런 뜻이야. 자 석탑입니다. 전탑이 아니에요. 자 바로 1번이 되겠죠. 1번 그쵸? 자 정림사자 5층 석탑 100제고요. 8각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고려시대 때 화음사 사사자 3층 석탑. 역시 이것도 통일신라 때 이야기죠.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 7번 자 다음 사건에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그랬네. 와 지금 원종과 애논이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신라말 이때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신라말이 있었던 농민 반란이죠? 정답 4번 괜찮죠? 네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8번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후백질을 세운 인물 그리고 금산사에 유폐된 피운의 왕 바로 누굽니까? 견훤이죠. 됐습니까? 견훤은 여러분들 청해제가 설치한 건 장보고죠. 후고고려의 마진 마진 나라 이름을 마진 뭐 태봉 이렇게 바꾸던 사람 궁예고 경주에 사신건 임명되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잖아. 그치 공산전투에서 고려에 승리하였다. 오 이게 바로 견훤과 관련된 내용이지. 정답 4번 자 그 다음 9번 대조영 나왔고 뭐 대인수 나왔어. 자 여러분 다 뭐야? 그리고 강력한 키워드 해동 성공 나왔으니까 발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발해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발해영광탑입니다. 신라구 백제구 가야가 되는 거지.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10번 가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청주 용두사지 철강단에 철단간에는 준풍이라는 연어가 쓰여있다. 자 이 준풍은 바로 광덕과 준풍 광종 때 이야기죠. 자 광장은 우리 3가지가 있었어. 노비안검법 과거제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과거제 4번이 되겠죠? 강원도 천도했던 건 여러분들 고려 무신조건기 때 이야기고요. 최후가 되겠죠. 최후. 지금 여기서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이자겸이 아니죠. 이자겸이 지금 금나라의 사대관계를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아마 여기는 별똥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별똥. 별똥. 별무반 아니면 동북구성. 여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진이 처음에는 우리 고려에게 부모의 나라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갑질을 하면서 군신관계 사대관계를 요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윤관과 관련된 별무반 동북구성 쌓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박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건 여러분들 고려 말의 이야기입니다. 처인성 전투 몽골 침략 때 이야기고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성사시킨 건 통일신라 전 상북통일 과정이죠. 신라가 상북통일 때 그 스토리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오른 거 그랬네요. 고려 숙종 때 주전도감이라 그래가지고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게 해동통보가 되겠죠. 명도전은 중국화폐고 당백전은 홍성대원군이 경북권 중권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남발한 발행 뭐야 화폐고 백동안 대한제국식이기 때문에 화폐죠.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오늘 하천해인사에서 이걸 머리에 이고 가는 정대 불사가 진행되었다. 부처님 행으로 부처님 인부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만든 이거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 이게 되겠죠. 답이 답은 3번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무찌리기 위해서 고려 현종 때 만들었고요. 나중에 몽골 침략 때 불타잖아. 그래서 다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인 거야. 직지심체요절은 가장 오래된 현조라는 금속월자 인쇄물이고요. 무구정공 대나라대경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14번 가시계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묘청의 난 나왔고요. 만적의 난 나왔습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라고 했어. 바로 무신정변 이게 들어가겠지. 1번이 되겠죠. 우리의 암기비법 이자겸의 묘 이자겸의 묘는 무시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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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청의 난 뒤에 있는 게 무신정변 앞에 있는 게 이자겸의 난 아닙니다. 정답은 무신정변 되겠죠. 고려말 역시 이건 고려 초기 거란 앞에 있었다. 여기 앞으로 가겠고 배중선 뒤로 가겠지. 오케이? 산별초의 저항이죠. 자 그다음 15번 문제 자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이 왕 누구일까요? 고3국통일 했던 사람 바로 퇴조왕거래죠. 흑창이라고 하는 빈민구제기구를 만들었죠. 그쵸? 천리장성 연계소문 그 다음에 천민병조도감 천리장성 우리 한국서에서 두 번 나와요. 연계소문이 천리장성 축제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고려 초기 때 거란과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자 쌓았던 현종 때 또 있었던 천리장성이고 아 덕정 때 덕정인금인데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거란 침략이 있었어 쌓았던 거고 전민병조도감 공민왕이죠. 전시권 처음 시행했다. 전시권이 여러분들 희정전시권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시행된 게 언제냐면 성종 때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정답은 1번 자 밑줄이군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우와 왼쪽 그림에서는 발리불승 관리의 모습 그리고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기 때는 원간섭기 시기다. 원간섭기 그쵸? 이런 모습들이 원간섭기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매를 조련시키는 응방관리 그쵸? 원간섭기 때 응방에서 매를 증발했던 기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 공려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여인들이 고래에 끌려갔죠. 황려사 구청구탑을 불태웠다. 이건 여러분들 몽골 침략 때 불탄 거야. 원간섭기 앞이죠. 고문세족의 땅을 뺏기는 농민 고문세족들 원간섭기 시기 때 군림했던 지배 세력들이죠. 정답은 3번 자 27번 요동정물 어떻게 볼 것인가 최영처럼 명나라와 맞서야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이성계의 사불간원이 맞다라는 입장 토론이 있죠. 이성계의 입장 이성계의 사불간원 이성계 나왔으니까 이성계는 이황 황산에서 외굴을 격퇴했다.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강동육주 서의조 이 비격제 천례는 임진왜란 때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매서성 전투는 문무왕 때 신라의 성국통일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죠. 18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가 그랬습니다. 자 여진 4군 6진 우리의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비변사 폐지였던 흥산대왕군 칠정산 세종대왕 동해보관 광해군 숙종대 백성산 정개비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겠죠. 네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육조 직계조 호패법 4관원 났고 자 개미자 창덕궁 혼일광역대주 신문고 와 지금 태종 이방원 업적이 다 나와있어요. 와 대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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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은 1번 다음 20번 자 밑줄 그은 제도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생겼군 이라고 나와있는데 자 방납의 폐단을 막고자 별도의 관청을 설치하고 토산물로 독납을 대신하여 토지를 결수로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게 해라 바로 이게 대동법 아닙니까? 아주 합리적인 세금 제도죠. 대동법 광해군 때 시행되죠. 자 정답은 2번 대동법이었고요. 그 다음 21번 자 가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진주대처 환산도대처 동래성전투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건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건 옳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2번 병자호란이 되겠죠. 임경업의 백마산선전투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 오 좋아 자 먼저 강홍립의 부대 이게 사루전투라 그래가지고 광해군 때 후금의 명예욕으로서 군대를 보냈던 이게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조 때 병자호란이 결과 삼전대 구령 아들 효정이 북벌하자는 어떤 시도로서 나중에 조청부대를 육성하게 되지 광해군 인조 효정 광인효현 숙격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가 다 나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되겠죠. 아 네 좋습니다. 정답 2번 좋은 문제였네요. 자 23번 볼까요. 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인종에 쓰셨던 김인후를 배양하고 있다. 자 근데 그는 명종 직위 왕의 외척간 세력다툼으로 이게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와 성려경과 후악 양성에 힘썼다. 을사사화죠.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 윤혼영 특히 윤혼영이 키워드입니다. 윤혼영 물론 여기선 제시되지 않았지만 근데 윤혼영이죠. 미안해요. 윤혼영입니다. 명종의 외삼촌이었죠. 윤혼영 외척간의 세력다툼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을사사화로 가야겠죠. 자 그다음 24번입니다. 오 정선 하면은 여러분 인왕재색도가 유명합니다. 영통도 영통동 입구도 영통도 구도는 이거 강세황의 그림 농린도 안견 세안도는 김정희 진경선수와 인왕재색도 정선희 그림 정답 2번 여러분 괜찮죠? 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자 상평통보 조선 후기 때 근데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니까 병란도가 옳지 않죠. 병란도는 고려의 무역한구잖아.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다 조선 후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설명된 설명들이 제시된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 다음 26번 볼까요? 화면에 펼쳐진 자료에 대해서 말해봐라. 초기문신제 규장각 정조임금이죠. 정조는 장용영이라고 하는 친위부대를 양성했죠. 경북군 중건 홍산대원군이고요.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영선사는 여러분들 청나라에 파견했던 거니까 언제? 우리가 개항 이후에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고종 때 이야기고요. 훈민정 세종대항 이런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있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이 지도는 홍경래가 주도하여 사건 일으킨 사건 바로 홍경래의 날 정조성이 포위됐다.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평안도 지방이라고 하는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나타난 사건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네 좋아요. 보구관민 재폭구민 이거는 동학농미온도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했던 건 바로 임오군란입니다. 임오군란 네. 28번 일본과의 조약이 체결되다. 강화도와 영종될 때에서 일본인들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 이걸로 계기로 해서 조일수호조기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조일수호조기가 강화도 조약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운요호 사건이 발단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가주셔야겠죠.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 1번 29번 밑줄금 별란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메타버스로 만나는 한국생물 홍산대원군 구식군인들의 별란을 일으켰고 나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입구하나여 통리기맘과 별기군을 폐지했다. 하지만 청군이 나를 별란의 책임자로 지목하여 납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임오군란이 된 결과물이니까 정답은 이 사건 임오군란이 되겠죠. 구식군인들의 납. 그리고 임오군란이 된 결과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뭐 있습니까? 재물포조약이죠. 페럭시. 페럭시. 그 다음에 청나라책이라는 지역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그쵸. 자 30번 밑줄근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안중근 안중근 선생님이죠. 안중근 이토를 사살했던 안중근 선생님 특히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지필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얼마 전 최근에 뮤지컬 영화 영웅이 여러분들 개봉이 됐었고 여러분들 한 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다운받아서 봐도 되고 정독 3번 안중근과 관련된 내용이죠. 중광단은요. 여러분들 대중교 단체 동리의군부 여기는 임병찬이라는 분이 만든 거고요. 시일의 방상례고 황상신문이죠. 자 그 다음 31번 이 지역은 어딜까요. 이 책은 간도시 간도시종기 서간도에서 독립운동가 이혜영의 부인이자 독립운동가 이운수 결사가 그 국권 피탈 후 망명생활과 신흥감수선 설립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바로 서간도 이때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가습뜨겁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서간도가 되겠죠. 그 다음 32번 자 토지조사사업이니까 1910년대 일제강장기의 모습이죠. 농광회사 이거는 여러분들 구한말 국권 피탈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 조선 태형령이 여기 되겠네요. 산미증식계 20년대고 화폐정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구한말 국권 피탈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관련이 없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양기탁 선생님이시네요. 영국계인 배들과 독립배함에 일시만 참관하셨다. 신민회를 조직하셨고 아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분. 물론 선생님은 사진을 보고 양기탁 선생님 딱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용을 보고 양기탁 이라는 인물 국채보상운동 또 주도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맞죠? 자 그다음 34번 자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운행한 전차 한성전개사 자 한성전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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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시기 때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기 때문에 대한제국시기는 여러분들 그 이후에 보수 한성수 83년입니다. 오케이? 특히 이제 전차나 같은 경우는 87년 이후가 되어있는거죠. 그렇죠? 만민공동의 만민공동의 여러분들 이거 만민공동의 96년 97년 이야기인데 살짝 겹치긴 하죠. 자 그다음에 경부선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이었던거 그러니까 이건 러일전쟁 시기죠. 그 이유니까 여러분들 딱 시기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3번 그렇죠? 3번입니다. 같이 97년인데요. 이게 살짝 앞입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3점짜리로 자 그다음 동문항은 여러분들 83년입니다.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좋은 문제였고요. 좀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35번 1점짜리 이건 쉽네요. 홍본도 장군의 봉오돔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간도참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독립운동 20년대 해외 독립운동 웹툰으로 배우는 일제강점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만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산리 전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6번 3.1운동 하면 여러분들 임시정부 그리고 3.1운동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하면 한국광복군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 여러분 키워드들이야 이게 전부 다 키워드들 문제가 그렇죠. 독립문 서전서숙 대한국국제 전부 다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고요. 서전서숙은 서간도의 독립운동 기숙학교 학교가 되겠고 대한국국제는 광무기업대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 자 37번 이봉창 선생님 한인의 국단 이봉창 선생님 도쿄에서 이랑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셨던 부분이죠. 1번 홍콩공원 여기는 여러분들 윤몽일 선생님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석이 있었던 건 이재명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인사 스티븐스를 사살했다. 장인환 전명훈 선생님의 이야기죠. 38번 고종이 러시아에서 공사관을 경호공원 옮긴 다음에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했죠. 그리고 실시한 게 광무라는 연호와 아래에 실시된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 광무개혁 광무개혁대 직에 발급했다라는 거 맨날 잘 나오는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척하병 선대원군 유경경원 86년 이야기하고 군국기무차은 1차 갑오개혁대 내용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39번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학적부의 일부래 중일전쟁 때 상시개명을 강요하게 됐고 1930 40년대 일제의 마지막 통치방식인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되겠죠. 그죠? 정답은 이걸로 주셔야겠습니다. 정답 아 근데 옳지 않은 거네요. 미안합니다. 공출 애국반 맞고요. 징용량 맞고요. 회사령은 여러분들 10년대 이야기잖아. 토지조사사업과 더불어서 일제의 경제수탈정책이 바로 회사령이었죠. 답은 4번 자 40번 문제 여성단체래요. 27년 민족주의과 사회주의과 11배 때 신간의 자매단체로 전국의 지를 두었고요. 근 우 회 라고 하는 단체죠. 이렇게 외국인이 또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고 계시네요. 참 아주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41번 고바우가 바라본 이 운동 우리도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엄마아빠 이 만화를 보고 잘하셨다고 해요. 저는 아닙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는 6월 민주항쟁이죠. 이걸로 대통령 직선제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근데 왜 이 문제가 좀 3점짜리 어렵게 나왔냐면 박종철과 2학년 열사 거울대학생 연세대학생 이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건 여러분들 박정희의 죽음 11.6 사건이고요. 양원제 국회가 출연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제 4.19 혁명 이후의 3차 개헌의 결과물이죠. 장면 대각대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됐다. 5.18 광주 민주환동이 되겠고요. 42번 가해 들어갈 내용 자 김규식 선생님입니다. 김규식 선생님 자 특히 좌우합작운동을 이끌면서 자 통일족국을 위해서도 힘쓰셨던 분이기도 하죠. 정답은 3번 좋죠. 자 대상학교는 안창훈 선생님 조선혁명사는 신채우 한국동립운동 지열사는 박은식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3번 문제 역시 좋은 문제죠. 6.25 문제인데요. 자 일사우퇴에 대한 내용인데 그중에서 이 전쟁 중에 있었다 사실 옳지 않은 거라고 했거든요. 요게 대비지요. 반민족처벌법은 우리나라 건국 직후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달려냈고 1.2.3은 전부 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44번 박정희 정부죠. 새마을운동 광주세산지 사건 수출 100억 달러 덜파 특히 박정희 정부 때 경보고속도로가 중공되었다.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때 금영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때 역시 YS 때 OECD에 가입했고 됐죠? 이승만 자 IMF 구제구명을 조기상화하는 이 정부에 있었던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솟대 방문 아니 월드컵 개최 김대중 때 그렇죠? 김대중 때 자 어디 있습니까? 요게 되겠죠? 그쵸? 노태우 노태우 전두환 오케이 답 3번 자 그 다음 46번 독도죠 독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안영복이라는 어부가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영토를 확인 받아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이제 흑산도 제주도 스시마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47번 아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좋은 문제다 정조 해경궁 함께 수원행사 행차했을 때 그린 그림으로써 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의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사진입니다 사진 지금은처럼 카메라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림은 다 그린 거야 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의괴라고 가죠 답 1번이 됐겠고요 자 좀 올렸을 것 같아요 47번이 여러분들한테 자 48번 미추월이라고 불렀다 인천이죠 인천 인천 옛날에 미추월입니다 인천 인천이 개항이었고 인천향교 인천 인천이에요 인천 오케이 인천 뭐 개항기 때 외국인들의 사교장도 있었고 음 일제강련기 때 뭐 재앙군인회가 미국은 장교클럽도 있었고 이런 게 바로보다 인천이다 인천 자 49번도 아 좋은 문제죠 원효대사 신문화쟁론 화쟁사상 원효받습니다 해초 왕어천 축구장이죠 진울 세소고개 아니죠 세소고개는 원광법사 유정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이죠 수선사 결성론은 진울순임입니다 전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대망이 50번 한양의 성경관과 사박당을 세웠다 조선 옥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한다 고려 태악과 경남 이거는 고려가 아니라 고 고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딴딴딴 거꾸로 가야겠네요 다 나가 다 나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50번 문제까지 우리 풀어봤습니다 자 제64의 한능검 기본 문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다음 회차에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